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세상살이 뭐 다 그런거지 뭐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싫다는 사람은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다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거야 후회도 없는거야 세상살이 뭐 다 그런거지 뭐 세상살이 뭐 다 그런거지 뭐 다는 길을 잃은 사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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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글자 아멘